텐션 잡아먹고 땡겨 빨리 땡겨! 그렇지! 어우 야 크다! 야 얘 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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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크다! 크다! 확 꺾였어! 확 꺾였어! 저희 여기 속초 왔어요. 이번 일정은. 지금 속초 가면 텐트 칠 만한 다리가 있나 좀 봐야 돼요. 이번에는. 속초가 지금 오랜만에 와서. 약금 된 데도 많고 캠핑 금지도 많고 이래가지고. 잘 보고서. 있는 동안에. 금지 안 된 곳에서. 잘 참아야 돼. 바람이 세다는데. 자 여기 이제 새로운 데 와 있습니다. 자 나와봐. 자리 잡을 때. 자리가 있네. 역시. 친절하셨들. 원터치라 편한데.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게 단점이지. 텐트 분위기 치고는 조금. 의자랑 테블이 크긴 해요. 사이즈가. 원래 저런 텐트는 조금 작은 사이즈. 좀 편하게 쓸 수 있는. 지금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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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동님이 완전 매운. 지옥 9단계. 불. 불고추 짬뽕이고요. 저는 일반 짬뽕. 일반 여름짬뽕. 아. 진짜 나. 어쩐 거야. 어우. 맛있다. 아. 얼음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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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와우. 잘 먹겠습니다이. 으음. 으음. 아쉽네. 으음. 아쉽네. 으음. 으음. 국물 봐봐 난 많이 맵게 해달라고 했잖아 많이 맵대요 아 좋아요 텅텅 안 쓰고 자 준비할까요 여러분들 도다리 한번 잡아 봅시다 도다리 밖에 춥다 여러분 추워 도전 도전 사짜 도전 해봅시다 여러분 사짜 도전 입 줄었어 입 줄었어 첫 던지자마자 맞죠 신호 가방 기다립시다 오 오케이 와 크다 오 크다 아 쟤 지금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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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겨 빨리 땡겨 그렇지 어우 야 크다 야 얘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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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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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확 꺾였어 확 꺾였어 이씨 우와 끝이 있어야 돼 아니 끝이 없어야 돼 예 합격했어 우와 어 아 야 보이시죠 이게 로 드나 레드펄스의 GT 4-415 거든요? 두 다리 정육대로 나와서 그런지 이만한 사이즈도 확 꺾어버리네 지금 화면을 보셨죠? 확 꺾이는 거 32.5 32.5 어? 다 썼어 언제 걸린 건가? 어? 둘 다 봤어 봤어? 허쉬허쉬여 여러분 쌍방으로 갔어 쌍방으로 나 지금 이제 미끼를 한번 갈아야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왔죠? 어?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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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고있어 허쉬여 오고있어 오고있어 오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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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.26은 안 되는데 25.5 정도 25.26 지렁이가 하나 하나 빼놓고는 그래도 없는데 하나만 남은게 아닌가? 공식 오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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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여기 있을 거 같아 거기 있는데 거기 가야 있는 거 같아 거기 걸려 있는 거 같은데 안 쓰는데? 누구 여기 희소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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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있나? 뭐야 이거 없어? 떨어진 거 벌써 완전 닿는데 어머 이거 주름 뭐야? 이런? 디블레 있었는데 떨어졌나 봐 와서 오다가 앞에 떨어졌나 봐 겁나고 겁나 이거 책이랑 같이 올라왔어? 그래서 누가 온다고 왜 이렇게 책이랑 같이 올라왔어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왔어 여러분 대박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왔어 떨어진 줄 알고 떨어졌다고 했잖아 근데 이 쓰레기를 걸려놨는데 나왔어 핵감인데 위에 잡았지? 위에 됐어요? 쫙 펴봐 쫙 땡겨 쫙 땡겨 어 30인데 30 넘어 와 딱 30 30.5 30.5 30.5 위에 위에 이렇게 보이셔야지 위에 위에 닿죠? 어 30.5 위에 닿죠? 첫 번째 대? 아 지금 있어? 입질 왔어? 물려있네 물려있어? 오 역시 자연 빵이야 이번에 와 크다 진짜 커 커 커 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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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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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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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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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돼? 얼마나 큰데? 제가 제일 큰 거 잡은 게 41짜리 아까봐 나보다 더 큰 거 잡았어? 이거 괜찮은데? 구이용은? 3자는 30은 안될 것 같고 한 20은 안될 것 같고 한 20은 안될 것 같고 20은 안될 것 같고 20은 안될 것 같고 20은 안될 것 같고 그럼 쟤랑 같이 손질하면 되겠다 그렇지? 다 같이 손질합시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자 이제 뜨는 거 보여드릴게 뜨는 거 잘 잡아 냈네 오늘 오늘 최고로 좋아서 없네 머리를 잘라내고 바늘 때문에 잘라놨어요 바늘 때문에 잘라놨대 머리 아지매 그거 엄마입니까? 하이 싸깃싸깃해 주이소 3만너만 기다려놨 3만너만 기다려놨 3만너만 기다려놨 자 더 번 간재미 하겠습니다 간재미 선수 나오세요 되게 싫하죠 싫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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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서 화면에 다 안들어가네 싫합니다 맛있는 놈 나왔네 맛있는 놈 나왔네 맛있는 놈 힘입니까? 아우 아우 요리카리 잘 되닐다고 우와 잘 구워졌다 잘 구워졌다 도다리구이 완생 램비밥 완생 깍데기 된장찌개 깍데기 된장찌개 맛있겠죠 맛있겠죠 시골 된장 맛입니다 자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깍데기 있는가 아 맞아 수소가 있어요 깍두기는 이렇게 깍두기 갖고 온 거 다 했어요 밥하고 같이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아저기는 맛있네요 음 바짝 잘 구워졌다 우와 바삭된 거 봐봐 우와 죽인다 우와 도다리 바삭 구워졌죠 음 정말 맛있어 아 도다리는 진짜 구워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음 까닭 같아 음 이 거니? 뿌릴 거야?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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